저 평생씨 애교 진짜 많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많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애교 있지 않아요? 오오오 애교만 뚝뚝 털어줘요 그러니까요 엑소에서 애교쟁이예요 애교 아 이거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저희 다 모두 가셔야 돼요 네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공동 2위고 1위 3 4 1다기 1은 귀요미 2다기 2는 귀요미 3다기 3은 귀요미 4다기 4는 귀요미 5다기 5도 귀요미 6다기 6은 우와 귀요미 세윤씨부터 하세요 쟤가 5번이야 우슈씨니까? 오세훈이니까 오세훈이니까 오케이 평생씨가 애교 아 네 평생씨가 애교인 것 같죠? BBC 오랜만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 그리고 그 그리고 그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아빠 하는 거 봐야지 비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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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비비야 이리와 비비야 하나 둘 셋 2 2 2 2 2 2 1 3 3 6 3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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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훈이 지금 잘 혼낭 많이 한 거예요 마지막 세훈이가 아 세훈이 아 아 이거 야 진짜. 운명이야 운명. 아니 이게 시간 끌면 힘드니까 빨리 하자. 장전! 지금부터 우리 엑소 댄싱 머신 카이가 걸그룹 댄스를 보여줄 거예요. 걸그룹 댄스를 보여줄 거예요. 무슨 노래? 무슨 노래? 배드보이. 배드보이. 세 번째 A도 있고. 이건 진짜 몰래카메라죠. 와 잠깐만 이런 거였군요. 익숙하시죠? 많이 했어요 저 애교. 진짜 많이 했어요. 애교 많이 했는데 뭐 할까요? 삐약삐약으로 갈까요? 삐약삐약이로 딱 우리 봐요 그냥. 합의 봐요. 애교를 합의보고 안 해요. 셋 넷! 병아리. 삐약삐약. 확실히. 확실히 제가.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지. 제가. 귀엽지 않고 안쓰러워요. 단단하게 해야 돼 이거. 저는 귀여운데요. 저는 귀여운데. 다름이 아니라. 주변에서. 사인 좀 많이 받아달라 해가지고.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. 용기 내서 나에게 부탁을 해봐요. 좀 의심스러운데요. 네? 한 번도 그런 소리 없었잖아요. 지금 좀 바쁜 거 같긴 한데. 아 그러면 제가. 사인해주면 뭐 해줄 거예요? 나 원하는 거. 춤춰줄 거예요? 다음에 받는 거. 사인. 그러면. 네. 되게 애교있게 사인해주세요 한번 하면. 제가 해드릴게요. 자 갑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. 자 시작. 시작. 사인해주세요. 이게 귀여운 거였나요? 한 번만 귀엽게 해주세요. 사인해주세요. 알겠어요. 너무 잘났습니다 사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하고 있었구나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